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전돈을 잘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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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게 주신 명령 내가 살아야 할 삶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사랑은 자기 유인 구하지 아니하고 성대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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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보이신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 주님 보이신 사람 주에게 주신 명령 내가 살아야 할 삶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사랑 같이 할까요?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 주님 보이신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 주님 보이신 사람 주에게 주신 명령 내가 살아야 할 삶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다시 한 번 사랑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 주님 보이신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 주님 보이신 사람 주에게 주신 명령 내가 살아야 할 삶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위원 suk 사랑 om 우公 Eastern 보컬 leave 아멘